리바운드를 제압한 자가 강백코 그려볼 겁니다. 강백코는 눈썹이 이런 식으로 시켜 올라가져 있어요. 눈, 눈꼬리는 올라가 있죠. 약간 오른쪽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코. 스릅농코 캐릭터들은 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입. 강백코의 입은 되게 자신감이 있는 입이죠. 그래서 입이 길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강백코 하면 역시 빡빡이죠, 빡빡이. 이런 식으로 턱 아래에 라이너 잡아주고요. 빡빡빡빡. 자, 잔디깎이 인형처럼. 공구복, 흙, 목, 근육.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뺄고요. 되는 거죠, 자. 스릅농감, 땀이죠, 땀. 자, 잔디깎이 인형처럼. 그러면, 이제는 이점의 한번 더. 감사합니다.